어, 그러고 보니까 사이가 없네? 어... 저기 어딘가에 점으로 있을 거예요, 여기 중에, 응. 어, 깜짝이야, 아... 아, 모니터 25인친데 개 깜짝 놀랐네, 아... 어... 어... 오, 오, 오야제! 어흥! 정리할 것 같아. 형님! ㅇㅋ 처음이야. 아흥! 네네! 내가 넌 나를 더 이상 할 수 있는거 같아. 자! 시작할거에요! 오! 어흥! 어흥! 그... 오! 사기 개올라갔다 와 추억팔이 총동원이야 오늘 어 다 나와 그냥 저 신미여 저게? 와우 와우 또다른 구미와의 만남인가? 어 구미가 얼굴은 귀여운데 몸이 어 몸이 장난 아니네요 어 인포 시스테이오진 사 사 나 나 묘진몬 응 불길한 느낌? 누가 와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남친 왔어요 어 과연 사쿠라는 웃을 것인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쿠라가 사쿠라가 다 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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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다 버리고 자기가 결심하면 정리되는 클라스 그리고 최소 진짜 수령님 크 미친 어 진짜 수령님 되려고 그래 어 어 나 그냥 던진 멘트였는데 와 지린다 어 어 진짜 어 봉접할 수 없다 스케일 진짜 어 진짜 무슨 BGM 깔아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로 얘는 어 사스키 우아쿠십니까 저희 국장님 오늘 국장님이 이제 방송 많이 밀어주셨나요 혹시 어 시청자들 되게 많아서 클럽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 이 대박 하 어 지금은 감동받을 일이 아니야 지금 넌 몰라서 그래서 하스키를 지금 어 어 어 아 두 사람의 뒷배만에 쌓여있고 하지만... 그것도 이제 끝냐라 오늘... 저도... 자그로... 자그로! 두 사람은 내게 도망진 않게 뱉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니? 다행이다! 7번! 여기에서 다시 획득한다고! 아 역시 초대욱학이 저걸 하면서도 힘이 남아 도네요 봉인을 하면서도 결계를 쳐놓고서는 미칫 아니 무슨 서로 무슨 어 신미도 막 대답해준다 막 오 이러네 신미도 와 뭐야 기생수야? 쟤네 생긴게 왜 저러지? 개끄네 간다 두목 두꺼비 두목 뭐야 아 어쩐지 너무 쉽다 했어 어 얘가 남았구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체력이 4줄이야 야! 아 체력 안다른 줄 알았어 지금 어어 피해 피해 간다! 이정도면 가마키치가 내가 볼때는 캐릭터 하나 열릴거 같애 대전 게임에서 어 으악 어 개디테일해 어 한명 캐릭터 1인분 한다 5위만 쓸 수 있으면 진짜 갑이야 어 그렇지 그렇지 3명이서 다 명장면이야 아니 저거밖에 안달아? 하아 뒷발차기야 어 어 줄였다 어어어어 어어어어 다구레 장사없어 다구레 장사없어 다구레 장사없어 무기 깼어 어 다구레 장사없어 어 다구레 장사없어 어 팔짤렸죠 가자 어 때려줘 어 인술 때려주고 어어 좋아 계속 때려 좋았어 느낌왔어 느낌왔어 자 뱀 부르고 자 민달패기 부르고 가드 어 가드해주고 좋아 어 그렇지 됐다 다 잘랐다 어 조정박 조정박 아 중계방에서 대중 대 어우 잠깐만요 예 와 칼을 찌르면서 저걸 타는거야 스케이트를 뭐야 이거 아 대롱대롱이 중계방에서 어휴 지리네요 오 아 별풍선 5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휴 고맙습니다 야 이거 예전에 소닉에서 봤던건데 이거는 야 이거 지리는데 거의 최소 레이싱 게임이야 와 얘 꼬리가 얼마나 긴거야 어 어 어 어 지린다 야 뭐야 뭐야 어 피해 어 지려 아 저 동시에 누르는거다 미안하다 얘들아 형이 아재였다 어 하나씩 눌렀다 하하하 어허 어 얘 와 민달뱅이 무슨 부스터네야 어 여기서 어 여기서 이거는 뱀이 도와주지 않을까 어 저거 잡아주고 얘 가게끔 얘 가게끔 설마 던지는가 와 와 와 디테일 미쳤어 야 와 야 야 아니 애니에 이런 장면이 있어 아니 애니에 이런 장면이 있어? 근데 진짜 몰라 나는 어 와 와 아 아 아 아 아 개강속구야 와 사이버 포뮬러 같아 무슨 2단 부스터야 이거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와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여긴 줄 알았네. 아.. 자막이.. 지리는데요? 와.. 진짜..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애. 무슨.. 야.. 이번에 나루토 스톰퍼는 디테일로 승부봤다. 진짜로. 디테일하고 이게 풀스퍼가 한 단계 그래픽이 진화해가지고. 여기서 또 여기서 또 또 야미노 치카라 본능 또 놔주시고요.